그 다음 묻는 말 문자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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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7 this evening Begin at 7 this evening At 7 this evening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녁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 몇 시에? 라고 어울리죠 그래서 콘서트 언제 시작되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Okay, 그랬더니 It begins at 7 this evening Okay,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예요? 두 번째 하나씩요 두 번째가 들어있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Okay, 계속해서 저는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I Should Begin 눈물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begin Should I begin 문장 완성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Oka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너 대신에 뭐 쓰면 돼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래서 My homework 대신에 이시야 Your homework 대신에 이시겠지 Okay, 그래서 점심 점심 먹고 가서 시작해야지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At the end You should Here 한 번에 좀 합시다 그래서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묻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너무 늦어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이렇게 나와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You should begin in 아까 뭐를 틀렸어요? 아까 전에 이 숙제는 양육식 뒤에 하다시 꼭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건 왜 묶어야 됩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스펠링 그럼 이게 무슨 발음 되겠어요? 타이 넥타이 목에 매는 목에 묶는 넥타이 타이 오케이 소리를 내는 걸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소리내고 연습하는 거 아니냐 응? 자 묶는 발 스펠링 과일 스펠링 오늘 뭐 배웠어요? 황별이 먼지 그쵸 먼지 물었는데 다 과일이죠 문자 완성 뭐라고요? 뭐라고요? 스펠링 오케이 그랬더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스펠링 그쵸 스펠링 스펠링 자 그러면 셔플로 한번 해 보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펠링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시골에서 살거야 어 이 질문이 인 더 컨트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인 더 컨트리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Where She'll live Where we should live Live in the country 이런 것도 배웠고요 계속해서 왜 저는 신박을 묶어야 합니까? 다 타이 타이 슈 레이스 레이스 몰라 레이스 그랬더니 니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니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오케이 그 다음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이니?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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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live Where We should live 아까 봤던 문장이죠? 그녀가는 시골에 살거야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We live in the country We live in the country We live in the country Where Will she live? 그 콘서트는 몇 시에 시작하니? 바로 바로 가도 되고 뭐 하나씩 가도 되고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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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암만 길어봤자 두껍소서 오늘 저녁 일곱 시에 시작합니다 It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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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이쁘 일 pac 6 예 그릇 아니요 안 되요 Can I? 하면 허락받고 싶을 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뭐였어요? 세롬이 앞으로 공부할 때 제발 좀 신경 써서 듣고 따라서 말하기 좀 하세요 제발 세롬이 중학교 때 영어 시험 잘 쳐야 되겠지? 글라면 선생님 말 좀 들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